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스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진하나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조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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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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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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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하죠 가끔 가끔 하는데 자 이때 부부 싸움 일어났을 때 서로 몸에 그 특징이 서로 재는 거에요 서로 자동심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뭘 하려고 먼저 말을 해 이 소화에 재수를 쓰면 자동심 상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버티어 좋다 한번 해보자 서로 말도 안하고 물 갖다 놓고 서로 각자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폭삭 속은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때 내가 먼저 화해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게 큰 자예요.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자존심. 사단에 갖고 노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사단의 도구. 마지막 보루. 자존심. 개뿔. 그것. 개들에게 던져버려. 바울이 던졌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에 못 박혔다.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못 하세요. 못 하. 먼저 안 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 항상 제가 먼저죠. 먼저 체질. 먼저 원리시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먼저 체질을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먼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께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들이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드립니다. 대통령도 못 드려요. 장관도 못 드려요. 유명한 학자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와 원수 상태에 있다. 다른 누구와? 말 안 해. 두고 봐. 서로 망하기를 바래. 원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하면 가라 가라. 가서 너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는 예배해. 나 너 예배 안 받아.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탁 원안을 품고 평생 영적 암덩어리 가지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갈겠다고 두고 보자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없냐 나는 왜 원리석을 잘 안 되냐 요거 있어서 그래요. 용적 암덩어리 딱 우무수진 상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벼려 두면 자기도 죽어요. 마음의 젊음과 기쁨 평안 안 보여요. 사람의 인상 무시하면 안 돼요. 얼굴 표정 딱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관상보라 그 말 아닙니다. 다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표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말이에요. 콜스톨이 많으면 뭐요. 병원감 그러잖아요. 콜스톨을 줄이라 심장 혈관을 콜스톨이 막아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원수 관계 때문에 다 차단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삶 속에 그대로 연결을 확 통붙고 자라가야 되는데 콜스톨이 막아났어요. 미움 이게 결국요. 자신의 삶을 피피하게 만들죠. 삶 내용을 보면 피피해요. 전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만한 믿는 자의 모습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절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다 하면 정말로 구원받았냐 의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요.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이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착각을 해야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관계를 끊고 있으면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이 제가 체험하기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거잖아요. 제가 싸울 일 없겠습니까? 평생에 이 나이 먹도록 저는 격투기한 사람이에요. 운동도 흠하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치고 받고 어렸을 때 조인트 맨날 깨지고 태권도 하다가 중학 때부터 군대 3년 동안 태권도만 해서 산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태권도 만 35개월 15일 요새 군대 2년 동안 하는 거 그런데 군대에서든지 대학장에서든지 자라면서 싸움을 할 일이 없었겠냐고요. 한 번도 사람과 멱살 잡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마음속으로도 내가 저 인간 한 사람도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같은 게 누구를 미울 자격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 전에도 단 한 사람도 온갖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 붕 일으킨대요. 제가 보고 심각하게 말해요. 좀 봅시다 하더니 우리 교회 우리 수용로교 옛날에 당신 그 집 막 전도한다고 막 교회 붕 일으킨다 하더니 사기 치고 간 사람이서 당신도 다 똑같은 사람 같아. 당신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기꾼 아닙니다. 그 사람 어떻게 봤냐면 나 진짜 모르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얼마나 쓰임을 받는지 모르네. 저 사람이 날 모르나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기분 나빴다면 내 사기꾼이요. 그렇죠? 도둑놈이 덜키보고 도둑놈 하면 딱 덜키면 기분 나쁘잖아요. 도둑놈 하면 도둑놈 하면 아닌데 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쁜 건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 저 성질 더러워. 더러워서 그래요. 기분 나쁘게 더러워서 그래요. 아 주의 음성들에도 아 저 사람 더러운 성질을 아시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구나. 고쳐야지. 이래야 되지. 좋은 사람 보고 저 성질 더러워. 아닌데 전혀 상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기분 나쁘다. 그게 여러분의 딱 장식 3장이에요. 진단 간단합니다. 농땡이 보고 농땡을 하면 덜키면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농땡냐. 착한 사람 성질한 사람 농땡을 웃고 말아요. 아닌데 뭐.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먼저 처질됩니다. 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우고 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악을 미우고 선에 속하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은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지요. 속하라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속하라 이 말은 악요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악요 아시죠. 이런 접착제. 악요 악요처럼 굳게 결합된 상태. 선에 속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상태.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가 모둠 되길 자라고 담났다고 하면 먼저 체질이에요. 먼저 체질. 먼저 화해하고 먼저 차다가고 먼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시작하고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웬 그루데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사랑이 없는 곳은 한마디 말조차도 의심을 품게 하고 한 가지 행동까지도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의 기뻄이 된다. 왜 오해해요. 왜 상처가 받습니까. 이게 다 사랑 없이 하는 모임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 즐겁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편집하라.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체질. I'm okay.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상식이 3장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월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어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두려워서 숨어서 그야말로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잎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담아 너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더 안타까운 것은 너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 하와가 좋아가지고 하와 너 왜 먹었냐 자 뱀이 나를 꼬였어 전부 변명합니다. 그 변명이 통합니까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혔다 말하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가죽옷을 가봉을 해갖고 입혔겠어요. 가죽옷을 입혔느냐 할 때 그 가죽 짐승을 잡아서 이 부끄러운 무화과 이거 한나절 되면 다 말라버리고 또 해도 또 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줬다. 영원히 부끄럼을 덮어주었다. 가죽을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어떻겠어요. 피가 뭐 가죽을 짐승을 잡아 입혔으면 피가 온몸에 두두두 느껴지겠죠. 피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 그걸 입혀줬어요. 모든 것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나에게 손에 입히고 자손님 상해한 거 내게 실수한 거 덮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서로를 품어주는 그 사랑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거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런 복음 체질이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체질입니다. 14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더불어 사는 함께 체질이 되라. 더불어 사는 함께 체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감동하죠. 그래서 함께 잘 웁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축복을 받아서 막 응답을 받고 증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고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해요.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요?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축복하고 같이 사촌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축복해줘야 했는데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래서 장제삼장경에서 발생한 이 이후 모든 것이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인데 별 유익이 없으면 안 좋아. 우리는요. 이런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장제삼장 문화가 아니고 4경제 1장 1절 그리스도 주인된 삶을 살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이것이 피은약의 비밀을 누리나 6월절 응답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장제육장의 내필의 문화를 버리고 4경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왔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냐.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는 수장적 응답이죠. 그리고 세상 성공의 중심으로 사는 장제육 11장이 바벨탑 문화의 이걸 버리고 장제육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체질이 되어라. 성령 인도 받는 체질. 이것이 성령 충만. 누리는 뭡니까? 누리는 오순절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런 삼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오직 삼절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 영향력을 입히는 삶, 이런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언급하는데 16절에는 영적인 겸손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는 영적인 겸손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17절에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에는 화목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본론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은 뭐예요? 악으로 갚아야 돼.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서론을 다 뛰어넘어라. 서론, 서론을 다 뛰어넘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다 서론이에요. 눈에 보니 다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계속하지요. With Emmanuel Wanness. 이건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어요. With Emmanuel Wanness. 이게 뭐예요? 함께 체질입니다. 함께 체질. 이것이 그냥 함께 체질 될 때 가능합니다. 성사미의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영적 체질이 될 때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지요. 그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어야죠. 모든 것이 뭐예요? 헤븐의 파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죠.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먹여줍니까? 망하고 빨리 죽어야지. 내 앞에서.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주고. 모든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초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하나씩 조금씩 닮아가자. 나를 초월해야 어떻게 돼요? 나를 초월해야 한 영혼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요. 내가 빨빨 살아간 자동심이 빨빨 살아서는 영혼이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로 21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예요. 불신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 불신 가족, 불신 영혼, 불신 친구, 불신 형제, 불신 이웃, 불신 부모. 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저 다가가는 헌신한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 관점은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막연한 소리입니까? 생명 살리는 관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한 영혼 구원, 생명 구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어떻게 화목하게 바꾸어 주는 역할. 불신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 원수거든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선지자적 역할.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생명 구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때문에 가치가 다릅니다. 곤도구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합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합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직분이에요. 성도를 한 것도 직분이라고. 함께의 체질이 되라. 함께. 자꾸 나누지요. 사단은 남북으로 나누고 그냥 자꾸 나누지요. 자꾸 나눕니다. 팔도광산 다 찢어져야 교회도 나눕니다. 자꾸 찢어져야 힘이 없으니까. 장작은 합해에 불이 확 붙는데 나눠버리면 다 꺼져버려요. 지금 다 꺼진 상태예요. 유명한 설교가 외련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중요하죠. 누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합목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남편이든지 마누라든지 자식이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군가 화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함께 처질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템플텐 템플텐 상이라고 있는데요.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이 템플텐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 선 책에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템플턴은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 투자가로 불려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성공하는 사람 삶을 위한 120가지의 인생법칙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책 제목처럼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삶의 기관차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이 열정은 누구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 열정을 깨우는 그때가 바로 성공으로 돌아서는 터닝포인트다 그랬어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것이 열정의 회복이었거든요. 나 열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때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나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모호들을 해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열정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보고 놀랐어요. 지금도 놀라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했죠.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열정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열정은 있다니까요. 열정은 열정이 내가 깨우지는 순간이 뭐예요. 인생 터닝포인트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깨어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가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노력을 열지지 마라. 그건 말이 아니에요. 열정, 열정. 언어에 보면 열정 뜻이 뭐냐. 가슴에 불을 안고. 그런 뜻이에요. 가슴에 불을 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미선을 실현하는데 보금적 불덩어리가 내 가슴에 있느냐. 아유 스틸 버닝. 당신 속에 여전히 불타고 있는가. 성령의 불은 여러분 속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사랑해서 그렇지요. 제가 처음 한 성령의 역사는요. 제 속에 붙은 불은 청년 때 지금 그대로예요.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불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연계 못하신 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보금적 열정.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모든 사람을 원리 사는 자리로 함께 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계 모두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먼저 체질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함께 체질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